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치게 미래를 뭐 비관적으로 볼 수 필요는 없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작은 징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것을 유심히 보고 대비책을 마련한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동아일보에 여러분들 이런 게 나왔거든요. 사슬입니다. 1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였다. 곧 나아질 것이다. 믿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 1월 경상수의 적자가 45억 2천만 달러 적자를 냈는데 198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뭐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조회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하시는 분도 관료 출신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내각의 그런 국제의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이제 imf나 이런 기관에 좀 오래 근무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개발론회 같은 데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감각이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주 깊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30대 중반이었죠 그때가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 이전에 계속적인 경상수의 적자가 누적이 됐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지금의 이제 sk그룹 그 당시 성경그룹이죠. 돌아가신 최종인 회장을 만날 기회들이 자주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끊임없이 경고를 했거든요. 경상수의 적자 이렇게 가가지고는 큰일 난다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죠. 계속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 사업가들은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뭐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 안이셨고 그 주변에 있는 강경식 씨나 뭐 이런 분들도 다 간료 출신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1995년인가 뭐 세계화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원화가치가 고평가가 돼 있으니까 바깥에 가서 돈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저는 관심 있게 보거든요. 이를 경상수지 역대 최대 적자다 이야기죠. 그런데 비교적 신문사들 가운데서도 경제 신문사 경제지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깊숙게 알 거라고요. 오늘 꼭 같은 날에 한국경제 신문에 사슬이 이런 걸 다룹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데 경제와 기업의 체질을 바꾸라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사슬 제목을 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질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 눈에 딱 딴 단어가 아니고 그냥 체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논설위원들이 현실 인식이라는 것은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기야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본인들이 진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런 징후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난달 초에 달러당 122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다시 1300원 선을 넘어섰다. 변동폭이 한 달 새에 6.8%에 달한다.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원화가. 이 같은 환율 상승 이른바 통화 가치 하락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1220원에 1300 선으로 복귀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7.7% 한 달 사이에 자국 가치가 여러분들 달러와 비해서 변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7번째라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원화가 글로벌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매칩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쟁력이 왜 떨어졌냐 우연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 여러분들 환차익을 가지고 돈을 버는 빠꾸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환시장에 그 양반들이 한국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사슬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콕 집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경제지니까 가능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그 사슬의 마지막에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 대책을 한번 보자고. 왜 이 문제가 발생했냐. 근본적으로 무역적자는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들도 큰 요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도조 반기업 정책이 부른 투자 절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국내에서 할 수 없는 국내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제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벨벨 중대 무슨 재해 무슨 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법들을 다 통과시킨 거죠. 세상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지만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뭡니까 지금도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다. 낭비하면 비용 치르고 건강을 함부로 몸을 돌리게 되면 반드시 비용을 치른 거지 술을 많이 먹고 다음에 건강할 거다. 생글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기업 환경을 난장판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이야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내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항상 설비 투자가 두 단위로 증가했던 나라입니다.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간 기업 설비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1.1%로 역대 정권 최악이었다. 투자를 안 하니까 지금 그 결과가 고스란히 나오는 겁니다. 투자 부진이 산업 고도화를 늦추고 기술 경쟁을 떨어뜨려 무역구조를 악화시킨 것이다. 이것이 언론인 가운데 비교적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진단인 겁니다. 한국 경제 신문에 농객들이 내린 것이 에너지 가격 상승의 주 요인이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이 설비 투자 증가율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다. 이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떠나서 양산에서 잘 살고 있지만 개판을 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되고 선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못 지키면 이런 거 100배 1000배 정도의 가혹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노란색 칠해놓은 거. 문정권 하에서 이러면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설비 투자가 1.1%밖에 증가 안 한 겁니다. 내 머릿속에는 고정관이 먼 거 아니까 항상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도 10%, 15% 설비를 정설시켜 온 겁니다. 작금의 무역구조를 추세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수출과 환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것을 주문해 놓은 겁니다. 규제핵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에 국가가 매진해야 된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죠. 절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평생 봉급을 받아 먹고 산 사람들은 절박하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부도가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25일 되면 따박따박 돈이 나오니까 그런 생활을 10년, 20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몸에 뭡니까? 그런 체질이 붙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어려워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노동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연금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국가 예산의 빨대를 꽂고 뭐죠? 퍼먹는데 여러분들 바쁜 사람들이 수없이 우글우글 창궐하는 나라인데 그거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고 그런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골로 간 다음에 그때 정신 절일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좀 아침부터 야멜찬 이야기를 왜 합니까? 기분 나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솔직한 여름 심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놀랬습니다. 문정권 5년 사이에 완전히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그냥 서 있었네요. 설비 투자가 연평균 1.1%를 했다는 이야기는 성장률보다 낮은 설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냥 다 공장 밖으로 빼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 내보냈다는 겁니다. 기업인들은 다 모두 풀이 죽었고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남이 박수를 치주고 알아주고 여러분들 등을 툭툭 터지고 정말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지금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업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내각에 이런 기업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러니 다 봉급쟁이들인 겁니다. 미국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서는 못 배울 것 같아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정말 참 제가 논평을 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권하고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눈설미도 있고 한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되어버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오늘 이 한국경제신문에 이 사슬은 짧지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함께 담고 있네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